자존심 하나로만 살아요. 이분은 자존심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치만은 또 많은 걸림돌이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원의 지도봉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귀여우시네요. 이번에도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생년월일은 성함을 한번 말씀을 안 드려볼게요. 이분을 딱 생년월일만 두고 봤을 때는 조금 어떤 게 비춰지시나요? 그런데 이분은 자존심이 세. 자존심 하나로만 살아. 이분은 자존심이고 또 재물복도 있어. 그런데 나라의 운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항상 뭐가 바쁜지 들랑다랑 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항상 바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그냥 자기의 수화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항상 이분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리고 구설도 많고. 구설이 많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잖아요. 물론 인간사에 다 구설이 없으면 힘들겠지만 이분은 특히 또 많아. 이분은 특히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는 건 아니야. 먹을 거 입을 것도 있어. 그렇지만 항상 이기가 생기면 또 숨죽이고 있어. 또 숨죽이고 있다가 또 또 길이 딱 고인다 그러면 또 팍 치고 가는 그런 형국이다. 그럼 그 말은 지금 공인이라는 말씀 같으신데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사전에 제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요. 이분은 사실 윤석열 씨입니다. 아 지금 검찰총장 하실 분? 네. 전 검찰총장 하실 분. 창의 대권 후보에 오르실 분인데 이분이 이분의 행보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참 이기도 많았고 그다음에 고난도 많았어. 항상 떨어졌다가도 숨죽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움츠리고 있는 것을 또 피고 나가고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낫다 그래요. 이분이 그런 고민도 좀 많이 있지만 이제 좀 해소하면서 좀 수확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다. 경자년보다는 신축년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 또 많은 걸림돌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게 좀 융통성이 없어. 아 융통성이다. 융통성이 없고 또 자기 이분은 자존심이야. 자존심 하나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돌팔매질도 많이 맞을 것이고 좋은 것도 맞을 것이고 이렇게 딱 모아님 도로에 달아져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진짜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딱 보이진 않지만 지금 뭐 여론조단을 이렇게 하지만 아직 대선에는 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사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도지사 그분도 지지율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반기문 옛날 유엔 사무총장인가 그분이 처음에 대선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 40, 50% 나왔잖아요. 그걸로는 나온다고 딱 했는데 딱 선언하시고 얼마 안 했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지 일반인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신령님도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경제는 경제인이 하는 거고 또 무속에는 열심히 이렇게 점사 보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 고민을 풀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성열 그분은 아니다. 일단은 오늘 촬영 일자가 1월 1일 딱 새해 직전인 12월 30일이라는 거를 알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마시라고 받으시라고 제가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rijress 오늘 어디서 잃을 거니까? 생명이지